와 풀 잘한거 봐라 야 진짜 이게 아니 뭐 풀벤지 보름만에 이렇게 나와 와 비 몇번 오니까 그냥 징글징글하다 그냥 아우 그래서 샀지 4줄 자동 나일론 커터 4발이 프로 자동줄 인출 강한 4줄 쉬운 줄 교환 짜잔 네 오늘은 이 4발이 커터로 한번 제초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нд 아 아아 1 잠시만! 쓰러져서 다시 일어서! 잠시만!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뭐야? 왜 안 들어가? 여자 micron believe 빨리 먹 Guevs solo 여전히 consistently 제발 새야 구석 놀고 참고 9 12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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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씻고 저녁 먹으러 가야겠다 밥 먹고 올게 놀고 있어 동봄이 에이 대머리 됐어 들어가 들어가 갔다와서 산책하자 가자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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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더냐 히히 히히 에이 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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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더워 와 냄새 와아 선풍기 앞에서 밥 먹는 거 봐라 밥 뭐 먹을 거야? 가자 어 내려왔다 내가 돌아왔다 가자 갑시다 너무 좋다 쉬는 날 먹고 자고 일어나서 눈 먹고 와 난 쟤 좋았는지 죽는 줄 알았다 가스 입는데 내가 이거 하셨어? 며칠 전에 가스 입는데 오늘 달았거든 아 거기 내가 했었지 아 혜택이 해 아 이거 아니지? 자스아저씨가 고개로 쓰는 거니? 아니 뭔 일이 걸리던 거 아니 갑질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? 가스아저씨가 일 반대면 뭔지 알아? 돈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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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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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때문에 안 돼 자 왜 너 때문에 왜 재밌는데 돈까스 재미없어? 네 진짜 돈까스 반짝반짝했지 그냥 억통만 해도 재밌어 나한테 질린 거잖아 그냥 니들이 질린 거잖아 그냥 니들이 질렸다는 표현 쓰지마 저분서 좋아한 적도 없어 왔다 고마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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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랑이 왔어 하랑이 안녕 안녕하세요 옳지 안녕하세요 우와 잘 먹겠습니다 하하하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하하하 하하하하 힐링건어물엔가? 아 여기 괜찮네 아 여기 진짜 가보고 싶은데 도대체 서차하면서 왜 건어물 카페를 하는지 어 문 닫았다 닫았다 야 그럼 건어물 카페로 간다 요리야 나리야 거기 문 닫았어 네 어 그 옆에 그 힐링건어물 카페 있지 그 세차장 안에 있는 거? 어 거기 어때? 거기 안 닫았어요 어 교사 가보려고 우리 어 여기 손님 많아 뭐? 볼까? 안녕하세요 어 여기 진짜 건어물이 있네 우와 진짜 건어물이 있네 우와 진짜 건어물이 있네 그거 사오지 마 신기하다 오오오오오 여기다가 오오오오 커피 찍어먹는 거야 그거야 일단 먹고 밥 먹고 갓 갓 갓 갓 뭐야 아 진짜 너무 잘생겼어 고의 파스컷 내가 겉에 놓으면 안돼 겉에 놓으면 움직여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안마도 다른 게 아니라 민찬 페이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 사줘 하랄이 머리에 가서 가자 갔다 가자 어차피 최고의 수요장은 아이쿠 옳지 아이고 귀여워 이제 이거 감사합니다 가자 샴피 내가 챙겼음 그래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안녕 사랑해 안녕 고맙습니다 고생했어요 이자벨 어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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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간다 이자벨 간다 어이 간다 이자벨 간다 어이 가자 가자 이자벨 가자 어우 야 꼭꼭 청아 왕청아 가자 청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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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어디로 갔어 사라졌잖아 아아 청아 에이 청인에는 여기 완전 살림 차렸네 으 으 여기를 또? 싫어해 아 뛰기 싫어 에이 다 왔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열사 잡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잡아도 그럼 됐어 가자 야 죽이는 정도 아닐걸 너고 맨발로 구이 걸으라고 할거야 야 이 그 유리깨 랩을 어떻게 해 안녕하십니다 에이 현민이 똥 쌀 때 받쳐서 현민아 왜 안 싸 똥? 아니 오줌 이거 먹고 싸는게 일인데 귀여운게 일인데 왜 일 안해 이거 사갖고 되겠어 니일이 이거 갖고 되겠어? 에이 조금 쌌네 오늘 쉰다고 니일도 쉬는거야? 빨리 싸야지 요렇게 어 쌌다 이거 봐 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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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와 현민이 쌌다 흠 향 sta 귀엽다 똥맨이 쌌다 똥싸 아니 귀여운 게 일이잖아 똥맨이 쌌다 똥맨이 쌌다 귀여워 더 귀엽게 해 더 귀엽게 해 너무 귀여워 아 이리 있어 깎이 깎아 자, 가자 에이, 일하러 왔어 용맹해 용맹해 용맹한 건 네 일이 아니야 그래, 이건 아니야 귀여운 거에요, 귀여운 거 오랑이 형 어디 있어? 호미야, 동료죠 아유, 또 도망갔어 오랑이 형 도망갔어 호미나, 이쁜 표정 아쉽다, 얼굴 에이, 올라가고 싶어 왜 저러고 있어? 왜 멈췄어? 갑자기 고장 났어 호미나, 왜 그러고 있어? 갑자기 생각에 잠겼어 호미, 집에 갈까? 호미나, 가, 내일 봐 들어간다 호미나, 가 야, 기저귀만 살짝 들어준거야 일단 난 못해 호미나, 자 호미나, 자 호미, 잘가 호미, 잘 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